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좀 무용하지만 아름다운 걸 모으는 걸 좀 좋아해서 뭐 그게 여러 가지 오브제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쓸모가 없지만 저한테는 좀 가장 의미가 있는 그런 거여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사실 그냥 얘도 돌인데 관점을 바꿔서 보면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양면성을 띄는 것도 저한테는 사실 되게 좀 의미 있고 재미있었고 제가 좀 디자인 작업을 할 때 항상 자연을 조금 생각하는데 돌 같은 경우는 정말 되게 우직한 면도 있지만 아예 세월의 흐름을 맞으면서 쉐입이 자의가 아닌 타일에 의해서 변하는데 그 쉐입이 각각 다른 것도 너무 예쁘고 컬러감이 다 다른 것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게 보석이 되어서 또 굉장히 비싼 값어치로 팔린다는 것도 재미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일 때마다 조금씩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는 포틀랜드에 갔을 때 포틀랜드가 맞을 거야. 포틀랜드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식물들이랑 이렇게 점이라고 하는 크리스탈들을 같이 파는 스토어가 있었어요. 거기 진짜 딱 들어갔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진짜 제가 식물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는데 그 친구들과 이 친구들이 같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 거기서 거의 대부분 사왔고 그다음에는 도쿄 출장을 간다든가 어디 빈티지 스토어에 간다든가 하면 심심치 않게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이렇게 도시에 갈 때마다 또 하나씩 사모으는 재미도 있고 물론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언젠간 또 기회가 된다면 가서 많이 많이 모으고 싶기도 해요. 제가 좀 많이 예뻐하는 것만 좀 추려서 갖고 나오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 같은 경우는 같은 건데 모양도 되게 다 다르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안에 결정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약간 멍때린다고 하죠. 되게 의미 없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되게 진짜로 리프레쉬하면서 여기는 이런 단면이 있었고 여기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화석 같기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에 하나씩 하나씩 갖다 놓기는 하거든요. 서재 쪽에 하나 놓고 침실 쪽에 하나 놓고 화장대 위에도 하나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제일 눈길이 좀 자주 가는 곳에 그냥 의미 없을 수 있는데 그냥 거기에다 놓고 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도 나고 사실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사실 반짝반짝 거리는 게 올해에서 여자라서 그런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햇살이 조금 잘 들어오는 데에다가 놓으면 볼 때마다 조금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반짝이는 느낌도 다르고 컬러감도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계절마다 조금씩 바꿔주긴 해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그 서재에 제가 좋아하는 다른 오브제 옆에 이 아이를 놔뒀거든요. 이제 좀 더워지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이제 하고 약간 조금 여성스러운 무드가 필요하면 이렇게 핑크 쉐이드를 쪼로록 이렇게 놓는다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딱히 법칙이라기보다는 약간 계절이나 그때그때 저의 기분에 따라서 배치해놓는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것도 보면은 이런 데는 되게 이렇게 블루 계열인데 이런 데는 또 되게 퍼플 느낌도 있고 이렇게 화이트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단면 층층이 단면에 따라서 보이는 섀도우도 좀씩 다 다르거든요. 약간 색깔이 그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얘는 되게 반짝거리는 그런 석영 같은 그런 컬츠 쪽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저희가 좀 흔히 아는 그런 터키석? 그런 거여서 되게 무광이에요. 얘처럼 이렇게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껴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눈 같기도 하고 빙하 같기도 하고 그런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재미있고 그리고 이 쉐입을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절대 못 만들 것 같거든요. 여기는 이만큼 바위고 여기는 이 각도가 이렇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어요. 이렇게 면마다 또 다 다른 그 재미?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바위에서 그거를 딱 떼 낸 듯한 느낌의 단면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얘도 구매하게 된 건데 이런 데 이렇게 금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진짜 보석을 좀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이런 데는 되게 반짝이는데 이런 데는 또 되게 무광이고 그러거든요. 약간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진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크리스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인공미가 가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자연적으로 딱 나온 게 아니고 사람이 이걸 이렇게 조금 캐내면서 여기 이렇게 조금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있는 것도 또 예쁘고 이런 데는 사람 손이 닿지는 않았지만 얘처럼 되게 이런 쉐입으로 또 길쭉길쭉하게 나오는 것도 좀 재밌고 이게 되게 비싸 보이잖아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가 좀 큰 거는 20불, 30불 이러기는 하는데 이렇게 작은 것들은 5불, 7불 이래서 사실 이게 비싼 취미는 아닌 것 같아요. 축에는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가공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에 사람 손길이 더해주고 뭔가 주얼리가 되고 이러면 진짜 값어치가 커지겠지만 사실 이런 게 막 진짜 보석으로서의 가치로 따지면 아마 진짜 돌처럼 떨어지는 걸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냥 이 자체가 예쁘니까 그래서 값어치로는 제가 페이하고 사오는 거는 너무 싸지만 아, 그리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여기 얘네한테 드로브 시키면 향수라든지 그렇게 향기가 나는 거를 해놓으면 또 그게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스며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오래 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딱 스포이드로 딱 떨어뜨리면 거기서 흡수를 해버리니까 근데 여기는 그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진짜 좀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왜 갖고 나왔냐면 이 돌을 모으면서 난중에는 이런 식으로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작은 소망 때문에 얘는 이제 콜렉팅 컬러라는 책이고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근데 이게 피그먼트라고 하는 그런 컬러감들을 염료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책인데 이런 식으로 뭐 화이트는 어떤 것들이 있고 옐로우도 옐로우 섀도우에 따라서 했던 것들이 있고 이렇게 정말 컬러를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핑크도 되게 바이온이나 이런 데서 네, 그런 염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루 형태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염료 우리나라로 말하면 염료 맞는 것 같아요. 그 피그먼트 재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염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콜렉팅 컬러라는 책으로 만든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모든 컬러가 진짜 이렇게 다 있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 돌을 컬러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단순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저만의 북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거 저 베를린 갔을 때 듀유리드미라는 되게 진짜 너무 좋아하는 서점에서 득템한 책입니다. 그래서 난중에는 진짜 이걸 하면 이 돌들이 만약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책만 있으면 저는 여기서 이때 뭐 했고 뭐 했고 이거를 다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딱 이렇게 또 사이즈도 이렇게 딱 너무 앙증맞고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같이 저의 책장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돌이랑 같이.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